안녕하세요 역사독보기입니다. 고조선의 역사 3부 최종화 시작합니다. 고조선의 멸망을 다루기 전에 고조선의 여러 사회상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조선 사람들은 어떤 옷들을 입었을까요? 고조선의 귀족을 보면 남자의 경우 외출할 때 모자를 썼다고 하고 긴 두루마리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은 치마를 입되 아내는 바지를 입었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바지를 입었다는 게 중요한데 한국의 옷들은 북방기의 영향에 따라 바지 문화가 지속되었습니다. 반면 고대 중국인들은 남자들도 바지를 입지 않고 옷 여러 겹을 풍차처럼 돌려서 허리띠로 고정시켰습니다. 중국인들이 바지를 입은 건 나중에 수당시대 때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마저도 관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입었습니다. 고조선 유물 중에는 발부분에 청동 단추들이 많이 발견돼서 고조선 귀족들은 신발에 청동 단추들을 찡처럼 박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분은 막론하고 고조선 사람들은 흰옷을 그렇게 즐겨 입었다고 하고 장식으로는 고곡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하네요. 이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고조선의 제사장들은 흰옷에 머리에는 사슴뿔 장식관을 쓰고 목에는 커다란 청동 거울을 달며 허리에는 청동 검을 찼으며 또 곳곳에 청동 방울과 청동 허리띠 장식을 찼답니다. 고조선 출투 유물로 뼈바늘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어 고조선 사람들은 직접 옷을 지어 입었음을 알 수 있고 중국 측 기록에는 고조선 사람들이 누에를 치며 길쌈했다고 나와있죠. 그렇다면 고조선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역시 중국 측 기록에는 고조선 사람들이 변과 두를 사용해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변은 대나무로 만든 그릇, 두는 나무로 만든 그릇입니다. 고조선 유물로는 청동 숟가락 때도 꽤 출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주로 음식을 익히거나 끓여 먹었다고 하며 주로 먹은 고기로는 멧돼지, 승냥이, 너구리, 곰, 족제비, 수달, 삭, 물개, 고래, 노루, 쥐 등을 잡아먹었습니다. 중국 사기에는 고조선인 물고기, 소금, 대추, 밤 등이 풍부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고조선은 역시 풍류를 아는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후한서와 삼국지 동의전이라는 역사서에는 동의족들이 춤출 때에는 항상 수십 명이 서로 줄을 서서 땅을 밟으며 장단을 맞춘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가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추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의 사회상에 대해 매우 중요한 자료가 고조선의 법입니다. 확실히 이맘때쯤 고조선은 통치 조직도 있고 국가의 법도 성문화했던 걸로 보아 아무리 부족 연맹국가여도 국가의 기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고조선 8조법이라고 성문법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양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때 자속하려는 자는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은 노비가 있는 신분제 사회였으며 사유 재산을 인정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조선의 영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조선의 영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출토되는 유물의 유사성으로 추장만 할 뿐입니다. 고조선의 강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물로는 북방식 비파형 동검, 미송린식 토기, 북방식 탁자형 고인돌 등인데 이 세 가지 유물이 출토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 고조선의 강력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요동에서부터 한반도 중북부를 아우르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유물들이 출토된 범위를 고조선의 영토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문화권일 뿐 고조선의 영토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더불어 고조선의 영토도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기에 현재로서는 완전하게 고조선의 영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 측 기록에는 고조선의 전성기 때 중국과 고조선의 경계가 폐수라는 강이었다고 하는데 이 폐수의 정체를 두고 설이 분분합니다. 현재 중국 랴오닝성의 달인강이라는 설, 암록강이라는 설, 대동강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한무제가 고조선을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해서 기원전 128년 한무제가 고조선 국경 근처에 창해군이라는 특수군사 행정구역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 아마 폐수라는 강은 중국과 가장 가까이에 붙어있는 요동 부군이 아닐까 합니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은 우거왕으로 위만의 손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의 정복군주 한무제는 고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고조선이 흉노족과 힘을 합친다면 당시 흉노족 원정을 하고 있던 한무제에겐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동쪽의 외국 국가 혹은 외국 부족들과 경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고조선이 가운데를 가로막고 중계무역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라가 더 다양한 국가 내지 부족들과 경제 교역을 하고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계무역을 하는 고조선의 존재를 처리해야만 했죠. 흉노 원정과 베트남 원정까지 마무리한 한무제는 고조선의 신경을 돌립니다.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한나라에 조공을 할 때도 고조선이 중간에서 가로막기도 하는 등 우거왕의 자신감을 대단했고 점점 한나라에게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한무제는 외교적으로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파라는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우거왕과 협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별 수 없이 귀국하던 서파는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간다면 한무제의 보복이 두려워 패수 근처에서 고조선의 비왕 장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에 우거왕은 한나라를 선제에 공격합니다. 한무제는 5만 병력을 동원해 순체와 양복을 내세워 우거왕의 고조선 병력을 맡게 했습니다. 순체는 육로로 요동을 통해 고조선으로 진격했고 양복은 산둥반도에서 수군으로 보급업물을 위해 고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군은 고조선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한나라는 화친을 제안하지만 우거왕은 거부하죠. 아무리 고조선이 이기고 있는 전세여도 화친을 거절하고 전쟁을 재개한 우거왕의 선택은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고조선 내부의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었는데 전쟁을 원치 않았던 주화파들이 우거왕을 살해한 겁니다. 주화파들은 화친을 다시 원했으나 정작 이번에는 한나라 측에서 원치 않았고 한나라군은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포위 살해된 우거왕의 아들이 투항하고 한나라군은 우거왕의 아들을 내세워 백성들에게 항복을 자격하면서 왕검성의 성문이 열렸고 기원전 108년 고조선은 멸망합니다. 왕검성이 체크메이트 된 후로도 고조선의 장군이었던 성기가 부흥운동을 펼치며 저항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한나라의 순채 장군이 우거왕의 아들을 이용해 성기를 암살해버리면서 부흥운동도 진압되었습니다.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켰지만 한나라의 목적은 고조선의 영토를 흡수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흉노족과 연합을 막고 중계무역을 차단하기 위함이었기에 고조선 멸망 후에는 직접 지배를 하지 않았고 한사군이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하여 간접지배를 했습니다. 한사군이란 현도, 낭랑, 인둔, 진번을 일컫습니다. 이 한사군의 위치를 두고도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도군은 압록강 이북과 그 부근 인둔군은 동해안을 끼고 있는 함경도 낭랑군은 서해안을 끼고 있는 평안도 진번군은 낭랑군 바로 및 황해도 부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역사 왜곡을 하며 한사군의 위치가 압록강을 넘지 못했다고도 했고 또 반대로 소위 말하는 환빠주의자들은 한사군 모두 한반도나 만주에 없었으며 요서에 있다고 하지만 뭐 실제는 양극단에서 주장하는 위치 그 가운데 있었겠죠? 대략 압록강 이북에서부터 한반도 북부까지 분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사군이 들어서면서 옛 고조선 강역에 대해서는 8조 법이 소멸되고 법목들이 60여 가지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무려 8배가 늘어난 거죠. 이러니 고조선 유민들의 반발이 잇따랐고 한사군 중 낭랑군을 제외하고는 세 군 모두 주몽의 고구려 건국 이전에 소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옛 고조선 강역인 무정부 상태가 찾아왔고 여러 부족들이 흩어져 분포해 있다가 주몽의 고구려가 성장해가면서 이 지역을 차지합니다. 한나라가 멸망하면서 한반도에 있던 낭랑군은 낭랑군 대방군으로 분리가 됩니다. 낭랑 대방군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철기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술사학자들은 낭랑의 문화 수준이 남달랐다고 하는데 유홍준 교수는 낭랑의 고군문화는 한반도의 여러 부족에게 큰 자극을 주어 문자가 도입되고 질그릇 문화의 혁신이 일어나며 금속공에도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낭랑군과 대방군은 4세기까지 이어지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받다가 313년 고구려에게 전부 병합됩니다. 이렇게 한국사 미지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 산부로 다뤄봤는데 혹시 제가 다뤄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서 의견 공유해주세요. 그럼 역사덕복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